위령여시 종친회 임원님들께 저희 종친회를 이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여러가지 행사와 모임을 조직하여 우리 가족들의 유대를 다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함께 모여 희망의 빛을 전하고자 노력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리더십과 열정이 우리 이령여시 종친회를 발전시키고 더욱 큰 가족으로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